한국인이 힘들어하는 영어 발음 단어 10개를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셈 영어 여기를 눌러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저도 영어 공부 처음에 할 때 많이 틀렸는데 왜냐? 이 AI 발음은 우리는 지금까지 A 발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AI 발음이 I 발음이 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얘는 아이슬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 S가 또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일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가 있죠? 이 아이를 데려와. 이 아일. 아일. 좋습니다. 아일 하면 복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 여행 다닐 때 기차나 아니면은 비행기를 끊을 때 복도 측이세요? 창 측이세요? 이럴 말 많이 하죠? 그럴 때 아일 씻이냐? 윈도우 씻이냐? 여기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도 측 자리는 아일 씻. 창 측은 윈도우 씻.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회화에서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관사를 많이 붙여서 on I sit or a window sit.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관사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얘입니다. 우리 흔히 수트, 수트 이렇게 발음을 해요. 수트 이렇게 하는데 얘는 수트, 이음절이 아니에요. 한 번에 압축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수트 이렇게 발음해요. 여러분 여기 공을 찰 때 슛 거린 약간 이 발음과 비슷합니다. 슛, 슛, 수트 아주 잘했습니다. 이 수트 하면은 명사로서 이렇게 멋진 양복을 얘기합니다. I'm going to buy a new suit.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로서 뭔가가 적합하다, 알맞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로운 직업을 구했습니다. I found a new job. 근데 이 직업이 나랑 안 맞아. But the job doesn't suit me. 이렇게 하면은 직업이 나랑 안 맞는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고 아, 이 음식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This food doesn't suit me. 이 음식이 나랑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수트 이렇게만 여러분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슛을 쏘듯이 수트 좋습니다. 이제 잘 따라올 수 있죠? 자, 다음 단어. 이 단어. 저도 정말 많이 틀렸던 단어인데 저는 이거 학교에 갈 때 어드레스 어드레스 어? 어? 여기 드레스가 있네? 어? 여기 드레스 있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영어에서 예를 읽을 때는 여러분 앞에 강세가 있어요. 물론 어드레스가 어드레스 이 단어가 명사로 쓰면은 연설 또는 주소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쓰면은 연설하다 누구한테 말을 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명사로서 많이 쓰죠. 명사로서 이걸 쓸 때는 앞에 강세를 줘서 address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ell you my email address. Can you tell me your address? What is the address of the hotel? 이렇게 쓸 수 있는 주소라는 뜻이에요. 물론 연설이란 뜻도 있지만 거기까지 좀 힘드니까 일단 주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동사로서 연설하다 누구한테 말을 걸다 라는 동사로 쓸 때는 이 강세가 뒤로 가요. 드레스의 강세가 멋진 드레스가 있죠? 그래서 address 이렇게 쓰면은 동사로서 누군가한테 말을 걸다 또는 연설하다라는 뜻이에요. I will address a meeting 하면은 미팅에서 연설을 할 거야. 여러분 address와 이 연설하다 라는 동사는 어느 때 쓰냐면은 내가 공식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연설할 때를 씁니다. 그냥 사교적으로 뭐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파티에서 연설할 때는 speech 라는 이 명사를 쓴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명사로서 주소는 address 연설하다 누군가한테 말 걸다 address 발음이 다르다. 그래서 he addressed me in English 그는 나한테 영어로 말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단어 두 개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단어 저도 이 단어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우리 흔히 basic 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이 basic이 영어에서는 틀린 표현입니다. 어떻게 바꿔준다? s가 시옷 발음이 나요. 그래서 basic basic이 아니라 basic 여러분 이 사람 배가 있어요. 이 사람 배를 이식해야 돼. 이 배를 이식해야 돼? basic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기초부터 공부하고 싶어요. I want to study the basics in English 또는 of English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기초라는 basic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basic 잘했습니다. 다음 단어는 street 우리 street fighter round one 이렇게 쓸 수 있는 street fighter 들어봤죠? 영어는 이게 발음이 한 번에 나와요. stree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treet 한 번에 여러분이 한 번에 장품을 모으듯이 손을 이렇게 펴고 한 번 해볼게요. street 한 번 더 street 좋습니다. 이렇게 한음절입니다. 그래서 street 하면 거리라는 뜻이죠. 거리 그래서 street vendor stand 하면 노점상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아 street 하면 거리구나 중요합니다. 거리 위에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street 이렇게 발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what do you want to do on the street? you can't smoke on the street 좋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street 다음 단어 여기죠. 이 단어가 상당히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할 때 정말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얘가 한국어로 쓰면 리 꾸어 이렇게 발음이 되죠. 리 꾸어 근데 얘를 영어로 읽을 때는 리 꾸어 꾸어 이 뒤에 있는 꾸어 발음이 여러분 돈 꿀 때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 중요하죠. 돈 꾸어 이 꾸어 할 때 혀를 천장에 대지 마세요. 돈 꾸어 따라 읽어볼게요. 돈 꾸어 갑니다. 리 꾸어 이 술을 빼면서 리 꾸어 이렇게 발음해요. 이 리 꾸어의 의미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캐나다나 미국 을 여행할 때 특히 캐나다에서는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술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살 수 있다? 바로 술집이 아니라 술을 파는 판매점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런 판매점을 영어로는 리 꾸어 스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술 마시고 싶을 때 Could you tell me where the 리 꾸어 스토어 near here? 이런 식으로는 말을 하기가 힘들지만 그냥 리 꾸어 스토어 플리즈 라고 한 단어로 얘기할 때 여행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단어 리 꾸어 돈 꾸어 꾸어 이 발음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걸 드릴게요. 호주에 가면 리 꾸어 스토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버틀 오우 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볼게요. 버틀 오우 호주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걸 들었을 때 아 술 판매하는 곳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리 꾸어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 얘도 참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거울아 거울아 할 때 하는 이렇게 멋진 거울이 보이죠? 이 거울 우리는 밀러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울 앞에서 때를 밀죠? 때밀어 밀어 밀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R 발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밀러를 발음하는데 리을 발음이 아니라 혀가 이렇게 천장에 닿지 않는다. 때밀어 때밀어 얘를 천장에 혀가 닿지 않게 발음하는 거예요. 미 러 미 러 미 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미 러 때밀어 때밀어 시작 아우 좋아요 여러분 때밀어 오빠 때 좀 밀어줘 미뤄 미뤄 죄송합니다. 촛삭였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미 러 그렇죠. 인 더 미 거울 안에서 I like to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after showering 하면은 샤워하고 나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멋있어 이런 느낌이 바로 미 러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단어 저도 이거 발음할 때 이 TH 발음이 이렇게 입술 모양 이렇게 한 다음에 발음인데 이 뒤에 또 S가 있어요. S가 그러니까 month 왠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발음이 힘드니까 그냥 TH 발음을 안 하고 month month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TH 발음을 하세요. month 상관없습니다. 다 알아듬니까 month 하면은 달 여러 달이라는 뜻이죠. A few months ago 할 때 month 이렇게 하거나 month 이렇게 하거나 발음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S 발음 또는 TH 발음 둘 중에 하나는 발음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죠. month month 좋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다음 이 발음도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 발음은 이 단어 세 개 구별하는 것부터 같이 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 얘는 clothing TH 발음이 디귿 발음이 납니다. 읽어볼게요. clothing 의류라는 뜻입니다. 그에 미해서 이 ES가 붙으면은 그냥 이러한 옷들 이란 뜻이에요. 나는 옷을 몇 벌 사야 돼. I should buy some clothes 라고 해요. 얘는 TH 발음을 하지 마세요. 그냥 발음이 뭐랑 비슷하다? 닿다라는 clothes 클로즈 클로즈 얘랑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클로즈 하면은 옷도 될 수 있고 뭔가를 닿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어렵지 않아요. Can you close the door? 닿다라는 뜻이죠? I should buy some clothes 옷 몇 벌을 사야 된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이 발음이 정말 어렵죠. 옷감은 clothes TH 발음 clothing 클로즈 이렇게 세 개 발음이 있는 거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 그냥 원래는 피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손 피자 손을 피자 이렇게 피자라고 하는데 영어는 앞에 강세가 있다 보니까 이 A 발음이 죽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피자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래서 피자 피자 A를 A 발음을 하면 이탈리아 발음으로 가는 거고 이거를 A를 어에 가까운 발음을 하면 영어식 발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가구점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케아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아이케아 라고 발음을 해요. 그럼 뭐가 맞은 거예요? 원래는 스웨덴 발음은 이케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는 아이케아 이렇게 영어의 사투리처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스크바 있죠? 원래는 러시아 말로 모스크가 막아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스크바 하지만 영어는 모스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 발음이 죽으면 영어 발음 피자 A를 크게 A를 아 발음을 하면 이탈리아식 발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냥 발음이 이런 게 있다 라는 걸 제가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 이렇게 발음 공부를 하면서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단어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영어를 제대로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많은 컨텐츠로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영어 읽기부터 말하기까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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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